중국의 최근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월 21일에 대지진의 전조지역인 바로 그 은란성 누장성 노수이시에서 또 경호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되인 3월 21일에는 역시 위험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악수현에서 경호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대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중국 친하이 하이베이연 맨이안현에서 경호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또한 하루 되인 3월 21일에는 역시 위험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악수현에서 경호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대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중국 친하이 하이베이연 맨이안현에서 경호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군발 지진들이 계속하여 발생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는 중에 2022년 3월 21일 승객 132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중국의 남부 은란성 쿤밍을 출발해 광동성 광저우로 향하던 도중에 광시장족자치구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을 포함해 13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5분이고 가장 먼저 도착한 23대의 소방차와 117명의 소방대원들이 여객기 잔해를 발견했지만 생존자나 사망자는 찾지 못했으며 비행기가 수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오후 6시쯤 진화됐습니다. 또한 여객기가 추락 전 공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보유 중인 보잉 737-800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조에 청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고기는 2015년 동방항공이 인수해 6년 8개월 동안 운항했습니다. 한편 사고 여객기의 한국인 탑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항공기 사고를 살펴보면 1982년 4월 26일 오후 중국 민간항공 266호가 광시성 붕청현 상공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월 18일 중국 남서항공 222 여객기가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가던 중에 충칭공항 근처에서 추락하여 10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7월 31일 난징가의 셔먼 2755번 중화항공이 이륙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0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24일 중국 남방항공에 보인 737여객기가 광저우에서 개림으로 향하던 중에 광시성 양서현 양기양 도링촌 뒷산에 추락하여 14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민간항공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항공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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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